인기가요 베스트 50 오늘의 부재는 가을 베스트 50과의 사람들 시원의 문을 활짝 열 가수는 황빈욱입니다 날 도와줘 너의 곁은 항상 내가 있는데 너는 누굴 쳐다보고 있는지 나는 너를 좋아하고 넌 던 데 관심 있고 도대체 이런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 매일 나는 널 생각하고 너는 당당하게 나를 대하고 그런 사랑이 난 너무 힘든 걸 알면서도 왜 나는 너를 자꾸 좋아만 할까 사랑의 감정은 내 자신조차 주체할 수 없는 걸까 그런 사랑이 난 너무 싫으면서도 왜 난 숨은 사랑을 선택해야 하나 눈치를 채워줘 나를 위해 맘을 열어줘 더 이상 날 초라하게 하신다 나만큼 널 사랑할 사람은 이 세상엔 없으니까 일단 내 마음의 슬픔을 다 받아줘 너의 곁에 내가 편히 쉬도록 내 눈가에 흐르던 눈물이 너의 손에 멈춰지게 날 도와줘 멈춤에 일어나 멈춤에 일어나 그의 선을 깨진다면 멈추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내 마음의 슬픔을 다 걷어줘 너의 곁에 내가 편히 쉬도록 누군가의 흐뭇한 눈물이 너의 손에 멈춰지게 날 도와줘